달 판이 짝짚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부드러워 보기 때문에 아까의 동생으로 어묵을 먼저 사는 중 대부분의 아름다운 도둑이 다운, 피곤에 누른다 다운, 피곤에 남겨서 다운, 피곤에 남겨서 태우야, 알 낳았어 알 낳았어 알 낳았어, 알 잠깐 만지지 말자 우리 달팽이 알 낳았어 이거 알이야 다이아몬드 어머 대박 신기하다 네 우리 어떻게 알을 어떻게 키우지 지금 알 낳고 있나봐 지금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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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달팽이 알 낳았어 달팽이 알을 그냥 이렇게 키우지 않을까요? 드디어 달팽이가 알을 낳았어. 우리 대단하지 않아, 태호야? 응. 봐봐. 이거, 이거. 응? 여기 동그란 거 있지? 응. 그게 바로 알이었어. 어떡해. 왜요? 미역 벗겨. 왜요? 엄마는 얘 달팽이가 아픈 줄 알았지? 그랬더니 알을 낳은 거였어? 진짜 대박이다. 테린이 누나 진짜 좋아하겠다. 그치? 응. 내가 말해줄게요. 이건 정말 뉴스다, 뉴스. 이건 정말 대박이다, 대박. 응, 대박이야. 좋아할게요? 응. 학습까지 쳐. 달팽이가 알을 낳았는데 저걸 어떻게 키워줘야 되지? 그냥 키우면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나? 어떡해. 너무 신기해. 신기한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엄마. 신기한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엄마. 신기한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응. 진짜 너무 신기하다. 예전에 어른들 짝짓게 한 거 아닐까? 예전에? 그쵸? 태워도 봤잖아. 또 남는다. 또 남는다. 또 남는다. 그럴 거 같아. 이리 와봐. 지금 여기 있거든? 나온다, 나온다. 디디가 엄마는 힘들까? 디디야, 힘들지? 응. 디디야, 힘들지? 응. 힘들지? 응. 봤어? 응. 하이구. 이제 또 가서 놀아. 와. 몸. 히히. 메롸 예 that's what we got. tögu. 글쎄. 테이피도 먹을 수 있었을까. 아끠. 이제 또 가서 놀아. othesis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